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지금 운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잘 핸드폰 잘 해놓고 운전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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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을 아름답게 하시네 결론 그거 Yuri 아 저 공연 잘 봤나요? 잘 봤나요? 현장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그 차에 방향제가 있는데 고무같이 된 방향제 이게 프레델링 말로 해서 나왔거든요 직사각형 모양?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혹시 차량 방향제를 찾는 분이라면 이거 써도 괜찮을 거 같아요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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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저 안 아프고요 밥 잘 챙겨 먹어요 나는 가는 길에 이제 핸드폰 토독토독 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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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기록 기력 회복하라고 삼계탕 삼계탕 먹기로 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울러날 곳이 없다 저녁 먹었나? 안 먹었나? 먹길 바랍니다 고마워 아 초복? 초복이예요? 초복이요? 아 내일이구나 여러분 잘 챙겨 먹나요? 초복, 말복, 중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나? 나도 잘 안 챙겨 먹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닭을 먹으면 되죠 뭐 누룽지 통닭도 맛있고 하는데 닭껍질 꼬치 어때? 맛있겠지? 맛있을 것 같아 닭껍질 꼬치 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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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내릴게요 여러분 밥 잘 챙겨 먹어요 안녕 그래서